2분 30분 1분 30분 2분 30분 2분 30분 3분 1분 2분 3분 4분 매일 아침 계란 지단 만들어요 매일매일 계란 지단 2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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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당김밥 매콤 무언김밥 만들려고 해요 2분 30분 2분 30분 2분 30분 3분 30분 2분 30분 3분 2분 30분 3분 4분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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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2분 3분 2분 제주도에서 오신거죠? 이 가게 처음 오셨어요? 제주도에요. 아! 타지에서 오신거죠? 이 가게 처음 오셨어요? 처음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일단 네이버로 검색을 하다보니까 김밥집 중에서 평점이 높은 집을 찾다보니까 이 시간대에 올 수 있는 가깝고 그 다음에 오게 되었어요. 이 시간대에 오신거죠? 어떠신가요? 일단 이 계란이 엄청 산산조각이 나있어서 혀에 닿는 느낌이 재밌고요. 밥도 얇게 들어와있어서 이 신규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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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지금 9개월 차입니다. 9개월. 왜 김밥집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와이프 될 사람이 외가댁이 다 김밥집을 다 하고 있어서 그걸 전수받아서 이제 제주도에서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들 보시면 저희가 다 직접 손질해서 재료를 다 직접 조리거나 볶거나 삼거나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물을 사용한 단무지라고 제주 단무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시그니처 김밥이 뭐예요? 저희 크래미 나이첼 김밥이요. 계란지닥이랑 단무지, 당근, 우엉, 부추, 유부, 햄마셀떡. 예전부터 여기 김밥이 맛있어서 항상 사러 왔어요. 오늘 날치알김밥이랑 참치김밥을 시켰거든요. 참치김밥을 주도 많이 먹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함이요? 일단 입맛을 잡으니까 찾는 거겠죠? 근데 그 입맛을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사장님들하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진짜 몇 번을 다치세요. 날씨를 다친다고 하네요. 통안에 기간이 크게 따라서 다른데요. 이거 한 3통? 하루예요? 김밥에는 뭐 뭐가 들어가요? 단무지, 여기 있죠. 단무지하고, 맛살하고, 햄. 오뎅하고, 당근, 계란. 오뎅이 있다고 했는데 오뎅이 안 부러지거든요. 음 안 찬 revs. 아 이거 우엉이 아니야 인다. 아니? 욕. 오뎅! change Hey Guys Come to eat, buyer atoms. 올해MS Jenigun. Charmini, 매력 매력요? 언니들이 다 같이 정상껏 만드는